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8월 1일에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췄죠. 그런 이후에 은행위기가 현재 진행형인지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도 지금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에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후폭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평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 결과 보시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지금 신용등급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는 2011년 스탠다드 포스트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 조정시킨 이후에 흐름과 거의 흡사합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의 10개 은행에 대해서 지방은행을 중심이 됐는데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시켰고요. 특히 현재 11곳에 관련해서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또 멜론이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6개 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대상 지정으로 지정할 정도가 됐었는데요. 앞으로 3개월 많은 지방은행들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방은행들이 무려 4천 개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파산하거나 신용등급 강등할 위험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 비중이 높고 또 금리에 민감한 은행들, 여기에 자산관리 회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 가을철에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상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략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탈레워크 보급으로 인해서 오피스 공실률이 상당 부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이주하는 도시인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공실률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업용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출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펀드들과 관련된 회사들의 자금난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큰 피해는 보지는 않겠지만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2번 은행에 대한 신용 강등 쇼크가 미국 은행들에 대한 대출 태도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부도율도 높아지게 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중심으로서 파상 건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빙하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빙하기가 나타나면서 다른 나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각 국가별로 신용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지금 강등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나라로도 파급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또 신용등급이 강등될 만한 1순위가 될 다른 나라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S&P가 그동안에 2011년에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후에 흐름을 보면요. 3개월간 유럽 피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35개 나라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시켰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나라 1순위로 꼽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A플러스인데요. 아무래도 공식 GDP 대비 총 채무 비율이 무려 300%지만 현재 중국 안에서 지방정부의 대출 플랫폼인 융다평대 그리고 산업진흥 펀드와 관련해서 숨겨진 채무들이 워낙 많다고 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GDP 대비 350%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993년 일본의 헤이세이 버블이 붕괴된 직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95%인 점을 비교해보면 이것보다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과 관련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많은 부동산 관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자금 난에 처하면서 현재 기술적인 디폴트 상황에 빠져 있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정 적자를 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연준이 양적 완화를 돌아선다든지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달러 가치를 방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 전체 경제를 흔들릴 정도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미국 다음으로 강등될 것으로 거론이 되는 나라로 중국을 짚어주셨는데 미국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편 또 잭슨홀 미팅이 이번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와이오밍주에서 개출가 되는데 지난해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지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번 해에는 좀 무풍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네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다버스 포럼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연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조기 금리 인화와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그날 당일날 무려 3%인 1008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주가는 무려 4566포인트나 폭락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는 이런 쇼크보다는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파란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 높은 내용은 빠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화를 상각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무래도 악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조기 인화와 관련된 시장이 알고 있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물가 둔화세가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고용의 견저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당분간 경기 후퇴와 관련된 우려는 없다는 측면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연준 의장보다는 참가자들의 발언에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파월의 경우는 시장의 예상이 그다지 벗어날 발언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을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중국 규제를 할 것으로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 산업을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규제가 계속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대상들이 또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곧 대량 파괴 무게라든지 그리고 최신 군사 시스템으로 전용 가능한 미국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거나 또 이와 관련된 미국 자본이 중국의 기술 개발이나 R&D 투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중국 투자를 제안하는 아주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3억 펀드라든지 벤처 캐피탈 합작 투자와 관련해서는 주요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원천적으로 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반도체, 양자 기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뿐만 아니라 거래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I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기술, 공용용 드론을 개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격자가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차이를 단번에 줄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 강도와 관련해서 아주 강도 높게 발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시기도 생각보다 일찍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이 한 번 발전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미국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간 계속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무래도 엔티티 리스트에 의해서 DJI라든지 푸젠지나 SMIC 그리고 화해에 대한 규제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모든 미국의 첨단 기술 대상으로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꽁꽁 싸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네티드카, 메타버스, 인공지능, 첨단 군사 장비를 구현하기 위한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수입뿐만 아니라 장비도 수입할 수 없도록 아주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규제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첨단 무기를 제조하는 능력, 그리고 5G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6G 표준, 우주나 전자, 사이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발전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발목을 묶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서방국가들 같은 경우는 3세자 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 반도체를 규제하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울트라 와이드캡 반도체까지도 수출을 규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라든지 무형 문제를 정식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자국의 권리나 이익을 해쳤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갈륨이나 게르말륨이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그리고 알리니움 원료에 쓰이는 복구 사이트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 상장 기업들도 상장 폐주, 중국에 재상장하는 것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원자재에 대한 이런 제안을 걸 것 같고 또 미국 자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중국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는데 중국 역시도 이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지만 선진국처럼 직전 분기 대비 연률 환산으로 보면 2분기 성량률은 3.2%에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실속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주요원인 국진민태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진민태라는 것은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국유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되겠지만 민영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기장 바깥에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서둘러서 발굴한다든지 강력한 경기 부양증을 꺼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회색 코플소 출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기업 수익이 악화되면서 개인 소득도 감소하고 또 소비도 위축이 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1990년 일본에 나타났던 이런 디플레이 현상이 중국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재정 정책을 쓴다든지 금리를 낮춰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면서 성량률은 급속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국이 계획 경제를 서둘러서 시장 경제로 전환시키는 방법밖에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또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바로 전환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고성장이 종료가 됐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부분들이 사실 중국에게는 부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8월 2일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세계와 역행하는 깊어지는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플레이션 사항이 일본처럼 부채를 축소하는 리세션,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 문제보다는 C10 리스크를 어떻게 억제시키느냐가 향후 정책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시지핑 같은 경우에도 민간의 창의라든지 또 자금을 활용해서 현재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뿐인 경기 부양책을 지금 발표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대만 침공을 앞두고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를 군산, 복합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포트리스 사이나라고 해서 중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중국 요새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산 싼 물건을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한다면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세계 식량이나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세계 공장인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 아무래도 전 세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를 속히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 우전도를 미국이나 EU,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시장을 빨리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소장님?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에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해서는 서울과 세종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헬기로 이동하면 한 20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곳은 1953년도에 아이점 대통령이 그동안의 상글리라라고 불렀던 이곳을 손자의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 그리고 해군이 기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해에 있는 청에 대한 비슷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요. 별장 규모는 1650평 정도가 되고요. 크게 한 세 가지 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실이 거쳐하고 있는 아스펜, 사시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계수라는 뜻은 로렐, 그리고 북미산 박달나무를 뜻하는 히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집무실이라든지 회의실, 정보센터, 방공원, 수영장, 헬스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작은 백악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 모임 자체가 사실 국제 외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임을 하는 만큼 좀 관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캠프 데이비드의 정상을 초청하는 일은 종종 있어 왔는데요. 하지만 아무나 초청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곳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했다는 것은 공짜 점심을 대접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발표 자료로 보면 북한 핵과 미사일과 개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된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이라는 게 주요 의제라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와 관련된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 그리고 안보를 주축을 한 2 플러스 2 회담이 앞으로 정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인 전쟁과 관련된 지원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공급망, 딥 리스킹, 신흥국과 개더국에 대해서 상계국이 좀 더 지원을 확대해주는 정책. 그리고 중국이 해양 쪽에 영터를 넓혀가는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해서 이들 세 국가가 관계를 강화시키고 지원을 강화하자는 쪽에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회의가 좀 더 연례적으로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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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